SK그룹 투자회사 SK스퀘어의 연결대상 종속회사 원스토어와 SK쉴더스가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고 다음 달 상장을 위한 공모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엠마켓 원스토어는 어제 금융감독원에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고 666만 주를 공모한다고 밝혔습니다. 희망 공모가는 3만 4,300원에서 4만 1,700원 보안서비스업체 SK쉴더스 역시 같은 날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고 2,710만 주를 공모한다고 공시했습니다. 공모가 범위는 3만 1천원에서 3만 8,800원입니다.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은 원스토어가 최대 1조 2천억 원, SK쉴더스는 최대 3조 5천억 원입니다. 5월 중에 일반 청약 진행과 상장이 모두 이뤄질 예정입니다. 두 회사의 상장을 시작으로 공모주 시장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번 뜨거워질 전망입니다.